가볼까요? 촬영해 주세요 자, 31번, 아니 이게 31번인가? 여기에다가 35페이지, 너무 길어졌죠 강의가? 짧게 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익어요,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자, 여기 보면 대리권 제안 보인가요? 대리권 제안은 자기계약이 있고 쌍방대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는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미리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다툼이 없는 거 그다음에 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쌍방대리, 이게 공동이에요, 공동 공동대리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돼 있고 임후대리도 적용되고 법정대리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입찰 기억나요? 부동산 경매시킬 때 동일 물건을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예요 얘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본인이 뭐 했다? 미리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를 허락했죠? 그럼 유효, 유효, 유효 세 군데만 하면 되네 자, 등기 신청 들어왔는데요 등기 신청, 쌍방대리 된다 안 된다? 된다 다툼이 있어버렸네 다툼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다툼이 있으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제고란 민법 124조는 입안 행위는 절대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무효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뭘로 가야 돼? 무권대리가 되는 거고요 자, 무권대리는 나중에 누가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어요 4번 이 124조가 이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임후법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이건 판례입니다 부동산 입찰 경매입니다 동일 물건 동그라미 2인 이상을 대리인이 된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 무효? 네,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도 2번도 기억하는 게 좋고요 이 3번이 답이 되잖아요 이건 정답으로 우리 기출문제에서 몇 번 돼요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32번인가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효네요, 무효 47페이지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정답률이 좋았네, 이것도요 보니까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원칙적으로 소급여가 있다 없다 소급여가 있다 틀렸네? 1번이 정답인데 이건 뭐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행위 뭐라 그래요?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수 있죠 알고 플러스 뭐예요? 추인한다 그럼 뭘로 간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소급여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항상 여기 소급여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항상 그러죠 정답이 1번이네 그러니까 소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또 나왔네 일부가 무효래요 일부분이 일부가 무효 동그라미죠 그럼 뭘로 가? 전부 무효 두 개만 동그라미 치면 되네 그렇죠? 자 3번 분할 가능성 뭘 물어본지 알겠나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가정적 의사 동그라미 그럼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번 32회 때도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4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여기 나왔네 매매대금 뭐라고 했어요? 과다 이 매매대금 과다가 나오면 뭘 생각해라?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전환 전환 규정에 따라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거 무효행위 전환 이거 불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 이렇게 강행 규정 동그라미 사회질서 위반 동그라미 불공정 법률행위 동그라미는 추인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자 취소 해볼까요? 취소는 51페이지에 있어요 마스터북 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도 이 정도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 문제가 10월 29일 날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이걸 1월 달에 맞춰서 낸 게 아니고 난이성은 10월 29일에 맞춰서 냈어요 그냥 그래서 좀 문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알겠죠? 언젠가는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수면 위에 나와 너무 방방 뛰지 말라고 물도 흘러가도 뭐라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도 얕은 물은 철석철석 영향을 많이 받지만 깊이 흐르는 물은 뭐라고 있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흘러가죠 이게 잔잔한 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좀 뭔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왜 안 나와? 그러지 말고 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데 이따가 이야기하면 항상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1회독을 해요 1회독은 전부 해요 20문제를 한 번 보는 거예요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을 할 거예요 그때는 틀린 문제만 봐요 내가 5문제 틀렸다 그럼 5문제를 틀린 문제를 그 다음에 3회독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전부 스킵을 하세요 쭉쭉 읽고 나가라는 거지 전부를 전부 보는 거야 20문제를 그래서 세 번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은 전체를 훑어보고 두 번째는 틀린 것만 보고 세 번째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잔형이 남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안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 순서만 바꿔봐 1번을 5번 3번을 2번 순서를 바꿔서 그대로 문제를 내면 이상하게 그 점수가 똑같이 그 점수예요 정말 신기해요 한 번 봤던 점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1회독 2회독 3회독인데 1회독은 전부 2회독은 틀린 거 3회독은 전부 단 전부를 20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20분 정도만 넘겨서 넘지 않도록 해서 쭉 읽고 넘어가시라는 거 그러면 훨씬 잔형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거 해야 돼요 취소한다 틀린 거 보이죠 제한능력자 누구라고 했어요 위성년자는 단독으로 단독이란 건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능력 법정대인 그 다음에 2무들이 동그라미네요 2번에 2무들이 보여요 2무대는 취소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원칙이죠 본인부터 뭘 받아야 된다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죠 3번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답이 나왔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O, X X 왜? 그때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소급 무효가 된다 이 지문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답이 그때부터 안 보인다니까 숨겨놔 버리면 안 보인다고 제한능력 사업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추인하려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지 다 버릴 게 없는데 지문이 너무 다 중요해서 자 14번 조건과 기한은 몇 페이지인가요? 잠깐만 뒤에 있네 조건 기한은 55페지라고 써놓으세요 55페이지 제가 마스터북을 불러주는 이유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마스터북을 편하여 조건 기한을 그렇죠? 그리고 마스터북에 있는 지문일 수도 있고 없는 지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기출이 된 지문은 문장에 나오면 문제가 났으면 항상 그 지문에서 별표시를 했어요 다른 문제를 보다가 또 봤어 그럼 옆에 또 별표시를 해요 또 봤죠 또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외워버렸어요 저는 기출이 여러 번 된 애들 모의고사도 여러 번 되면 걔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걔는 그냥 끝끝이 외워버려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거의 맞더라고요 채무 면제 보이죠 유증 보이죠 단독행위죠 원래 단독행위 조건 기한을 못 붙이죠 채무 면제 유증은 좋은 거죠 그럼 붙일 수 있다 없다 유효 이렇게 사회 질서에 반한대요 조건이 이게 뭐죠 불법 조건이지 불법 조건 그럼 조건만 무효해 전부가 무효해요 조건뿐만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조미정 보여요 조미정은 뭐라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 이거 꼭 들어갑니다 해제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 이미 성취할 수 있어 성취되었다 이거 기성 조건이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난 거지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 그렇죠 조건의 성취에는 특약이 없어 특약 없죠 그럼 소급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이건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어 조건은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지만 특약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소급여가 나오면 안 되지 정답은 몇 번이 됐어요 5번이 정답이 됐네요 버릴짐은 전혀 없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물권법으로 넘어와 볼게요 여기는 몇 페이지냐 60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60페이지 자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그런데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 맞았더라고요 정답률이 자 여러분들 건물을 세는 거 있죠 건물 건물을 세는 단위가 뭐죠 한 동 두 동 그래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뭐예요 토지 한 필지 두 필지 그럼 일동 건물이요 건물의 일부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빌라 있죠 그럼 얘들은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의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는 반드시 구조상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 이용상 그리고 내 집을 쓰는 거잖아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내가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펼쳤는데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반찬 맛있겠네 하고 지나가 그럼 이건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 일부를 동그라미 전세권 객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용익물권 누구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일부 임목에 관한 등기부의 등기 등기수목이에요 등기수목인데 이건 수목인데요 나무 이 수목은 원래는 원칙은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토지에 부합됐다 그래요 토지에 부합 한 몸뚱아리가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산에 여기 산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수목과 이 토지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뚱아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부합이라 그래 한 몸뚱아리가 됐다 그런데 이 수목을 뭐 하면요 임목법에 따라 등기하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저당권의 객체를 잡아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목을 명인 방법 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는데 저당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예전에 나무가 있어서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산림청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 등기하고 싶다 이걸 임목법에 따라 등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몇 그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그루인데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그건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낱개, 낱개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이 임목법의 등기는 집단일 때만 등기가 돼요 집단일 때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명인 방법을 쓰세요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표차를 다는 거야 이 나무는 정동섭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명인 방법이야 그럼 명인 방법은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름을 써놔도 되거든요 그럼 등기부가 없잖아 그럼 저당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명인 방법은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저당은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집단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등기됐네 그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고 했네? 틀렸네 있다 이렇게 부동산 일부 보여요? 일부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아파트 32평에 사는데 방이 세 칸이에요 그럼 은행 가서 죄송한데 방 한 칸만 저당을 잡고 내가 돈이 조금만 필요하니까 좀 대출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고객님 안 됩니다 부동산 전부를 저당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해서 동료들끼리 밥 먹을 때 나 오늘 미친 사람 봤다?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부동산 하나로는 저당을 잡아 못 잡아 안 된다고 전체를 잡아야지 전부를 타인 토지 위에 권원이 없이 경작한 농작물 있죠? 이 농작물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 심은 거잖아요 생육기간이 짧아요 쪽파, 당근, 배추 이런 거 그럼 누 거야? 경작자 소위에 속한다 그럼 이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합 한 몸뚱아리 정답은 3번이 됐네요 정답률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도 36번 76페지라고 써놓으세요 76페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돼 있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자 점유자, 회복자, 과실수칙권 문제 나오죠 두 번째 뭐야? 멸실, 훼손 책임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용, 상환청구권 나오죠?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칙권 있다 없다? 있고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과실수칙권 없죠? 그럼 뭐야?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죠 선 자, 선 자는 뭘로 간다? 현존 나머지는 선 타, 악의는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선 타가 누가 있다? 임차인 선 타예요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자도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유치권은 안 돼 유치권은 적법점이어야 되거든요 불법점이면 유치권이 안 돼요 과실을 수치했죠 수치가 아니에요, 수치인다 점심은 통상의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특별 필요비하고 뭐는? 유익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유익비는 누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가 되죠 다만 뭐라고 해서? 상황기간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16번 볼까요? 옆에 써놨어요 아까 몇 표지라고 했지? 36번 76번 법원으로부터 유익비 보이죠? 상황기간 허여했죠? 그럼 유치권 나와, 안 나와?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맞죠? 이 상황기간 허여는 유익비만 있고 필요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아기 점유자가 책임 여기 나왔네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다는 게 뭐야? 과실 실수 실수로 점유물을 멸시시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기 점유자 낙관 나왔네 받은 이익 있죠? 이자 그다음에 여기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 전부 반환해라, 안해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과실을 수치했대요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통상 필요는 안 되죠? 없다 그다음에 아기 점유자는 과실 보여요? 과실 없이라는 말 보인가요?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 책임 없는 거지 없는 사유잖아요 없으니까 과실이 그걸로 수치를 못한 거죠 그럼 이거 보상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지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2번하고 5번을 체크해가지고 별표시 전혀 버릴 건 없어서 지문들이 다 고급지지 않아요? 네 뭘 한다고 고급일까? 고급지게 보이긴 해요? 답이 5번이에요 5번 17번은 옆에다가 37번이니까 72페이지 72페이지예요 지금은 틀려도 괜찮다고 집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 풀었죠? 저번에 지금 이래도록 했잖아 아까 지금 이래도록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집에 가서 자기가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다시 보고 한 번 더 보시라고 두 번만 더 그러면 거의 머리에 남을 거라고 이게 자, 이제 다 끝나가네요 여기 몇 페지라고 했지? 72 72페이지 자타 구별이에요 자준지 타준지는 어떻게 구별해? 자주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뭘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럼 내심의 의사는 뭘 고별할 때? 선악을 고별할 때는 내심의 의사 주관적 그렇죠? 선악은 주관적 자타는 객관적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증여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절도부의 점유는 뭘로 가야 돼요? 자주 자주 맞죠? 3번에 매매 대상 토지 실제 면적이 등기 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상당히 초과는 뭘로 가야 돼? 상당히 초과는 타주로 가야 되는데 자주라고 했네 자주 점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네 그렇죠? 3번 X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자가 이렇게 보여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초등을 쟀는데 이걸 지금 이거 받았어? 못 받았어? 패소 판결 받았죠?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받은 거죠?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증명한 게 아니죠? 그럼 그대로 뭘로 가? 자주 점유로 가야지 타주로 번복될 수는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공유자 1인 나오면 뭘로 가라고 그랬어? 타주 공유자 1인 그러면 타주 시간을 벌면 안 돼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 정답이 됐네요 18번 점유의 추정력인데 얘는 74페지라고 써놓으세요 74페지 점유의 추정력을 가는 거예요 틀린 거 1번 점유자는 소유사 소유사가 뭐라고요? 자주 점유 선이 동그라미 평온 동그라미 공연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나란히 나올 때 무과실이 있는가 조심해야 돼요 무과실이 없죠? 추정된다 밑에 무과실은 추정됨으로 틀렸네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번 조심하세요 별표시 선이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했죠 언제 그 소가 제기될 때부터 여기요 여기 소가 제기될 때 여기가 판결 확정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소가 제기할 때부터 뭘로 간다? 악의 점유로 바뀌고 판결 확정시부터는 뭘로 바뀌어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거 3번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4번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언제? 다른 경우 보이죠? 이거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이 됐다면 계속 추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추정이 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5번 점유에 관한 권리의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은 다른 말로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죠 누구만 적용된다? 동산 부동산은 뭐가 적용된다? 등기 추정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저한테는 지문이 너무 다 알아야 될 지문들 중인데 그 다음에 19번 봐볼게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죠? 수치한 과실을 뭐하려고? 부당이도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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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득할 수 있는 과실에는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사용이익이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3번에 선자네요 선자 선자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죠? 그럼 이익, 현존 현존 동그라미 한도에서 배상하면 됩니다 선자는 현존 선타는 전부 전부 자, 임차권 보여요? 임차권은 뭘로 가죠? 선타죠 그럼 선타는 뭘로 가야 돼요? 현존이 아니라 전손해로 가야 배상을 합니다 4번이 정답 이제는 안 틀리죠 자, 악의 불법 보여요? 비용상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유치권 행사는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20번에 여기 이제 40번일 건데요 이게 페지수로는 82페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82페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북 말하는 거예요? 상림관계 틀린 것은 여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보여요? 그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언제 나오죠? 분할 양도 분할과 양도에서도 누구만 되는 거예요? 몇 페지냐고? 82페지 82페지라고 됐죠? 무상 통행권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하고 양도했다고 누구만 됐었죠? 직접 분할자나 당사자 사이만 인정하죠 특정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승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아니고 소극적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점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런 거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자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락을 얻어 보인가요? 허락을 얻어 허락을 얻으면 누구였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주의 토지 소유자는 손을 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락을 얻은 사람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정답이 됐네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비용은 통행권자 자신이 부담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부담한다 5번 서로 인접한 경계표 담에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상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칭량비용 칭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보여요?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해 되죠 이제?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된 거니까 저번에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지만 한번 전체 본 거죠 오늘? 이거 덮고 끝내버리면 기억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내일이라도 괜찮으니까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거 틀린 거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중간고사를 항상 보잖아요 그럼 문제에다가 답을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크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연필로 문제를 풀지만 답을 다 쓴 다음에 옮긴 다음에 답은 셈지에다가 볼펜으로 체크해라 그래요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5번 왜 그러냐면 정답지에 자기가 체크한 번호에다가 나중에 답안지를 맞힐 때 이렇게 맞춰볼 때 창피하고 옆에 사람한테 그럴까 봐 자기 답을 지워요 연필로 그래놓고 다른 답을 체크해놓으면 내가 뭘 틀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빼도 박지 못하게 볼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면 절대 다시 안 틀려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할 겁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